에이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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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. 두 분 왼쪽부터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왼쪽 카메라 봐주시고요. 손도 흔들어주시고 자 이제 중앙 보시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두 분 이상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살짝 웃어주시죠. 늑대사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.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좀 부탁드릴게요. 예고편부터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 영화 즐겁게 관람하고 가겠습니다. 늑대사냥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한 말씀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재미있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인사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. 바부진님 소개해드립니다. 네 어서오세요. 자 두 분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. 왼쪽 왼쪽부터 보시고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요. 미소도 한번 보여주시죠. 네. 자 이제 중앙으로 바라봐 주십시오.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? 하트. 네.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역시 스마일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네. 고맙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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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혜빈님 소개해드리고요. 아우. 너무 상큼한 모습으로 또 오늘 와주셨네요. 자. 왼쪽 한번 봐주시겠어요? 네. 왼쪽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요. 자. 중앙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네. 손아트 뭐 화이팅 한번 부탁드릴까요? 역시 웃는게 예쁘십니다. 자. 이번에 오른쪽 한번 바라볼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네. 계속 네. 계속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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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